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아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꽃이 너무 예뻐서 가까이서 좀 보려고 나가는 중입니다 어 좀 찍어야겠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어 그래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찍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같이 좀 구경 하셔요 여기는 동네분들이 다 정원사 에요 어찌나 화단을 다 잘 가꾸시는지 전체적으로도 되게 어울리고 자기 화단만 자기 화단만 이렇게 너무 눈에 띄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가드닝들을 하고 계셔요 참 다양한 꽃들이랑 식물들이 있는데 음 빈 땅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이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꽃이고 다 예쁜 식물들이고 그렇습니다 다육식물은 또 이렇게 한군데 다 놓고 항아리 위에 또 아 이거 핑크 핑크하니 꽃들은 향기 달맞이 꽃이라고 향 달맞이 꽃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굳이 꽃 이름 하나하나 뭐 얘기 안해도 나열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이쁘죠 비가 자꾸 너무 쏟아져서 그만 찍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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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